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유태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제 9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오늘 촬영하는 날 수요일이거든요. 기준으로 한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지만 뭐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보는 친구도 있겠죠? 자 아무튼 9월 평가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주, 3주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 또 하나 9월 평가원 중요한 시험이죠. 물론 수능은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수능이고 근데 이런 평가원이든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는 어떤 시험 보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9월 평가원을 위한 학습법. 단위는 화학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과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제가 제목만 좀 다를 것 같아. 봐봐.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뭐 특별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해 나가는데 이제 시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좀 좋아지거든. 그걸 좀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으면 좋겠는 게 주제별로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거잖아. 나는 4단원이 좀 나는 1단원이 좀 불편해. 이런 거 있잖아. 큰 단원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걸 좀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셀프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여러분 술은 점검해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여기 진짜 많이 했다. 지친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는 웬일에 한 번 다 푼다. 그런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파트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누군지 알아내야 되는 거. 뭔지 알죠? 호전자수라던가 오비탈수 전자수 S전자수 이런 거. 주기율을 이용한 뭐 약간은 누군지 알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리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가. 난 이 정도는 아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점검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동위원소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엔 동위원소는 뭐냐. 동위원소는 무슨 성질이 같아. 뭐 이런 거 많이 냈지만 이제 평균 원자량 문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평균 분자량 존재 비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위원소에 통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연습이 좀 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는 어 한 3월 4월에 잘했다 그래도 지금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감각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 지 좀 됐으면 좀 몇 개 풀어봐야 돼. 알겠죠? 동위원소 계산 문항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점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거겠죠? 분자 모양 웬간하면 다 안다. 극성 무극성 극성 분자와 극성 결합은 다른 거다. 확실한 거고요. 웬간하면 분자 모양 그릴 줄 알고 후다닥 그릴 수 있고 극성 무극성 판별할 수 있다. 요런 거 어 그 다음에 물의 증발과 응축에 대한 동쪽 표현 문제 굉장히 난이도는 없지만 한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만약 이 중에서 어 나는 열가 안 한 지 꽤 됐는데 라고 하면 표시해 놓으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수특이라던가 수환이라던가 아니면 기준 기출해봤던 모의고사라던가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거라던가 그래서 한 다섯 문항만 풀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섯 문항 풀면서 감각을 살려가야 되는 거야. 시험장에.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로는 이제 반응의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계산이고 열량계 문제죠. Q는 CM 데다 T 연소열 용해열 계산 문제입니다. 자 요 또한 자에 되어 있는가 점검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몰릉도 계산 문제는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는 지치도록 많이 했다. 그건 안 돼. 이건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몰릉도 계산 문제는 역 최소한 최소야 다섯 문항 이상 다시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산하수로 계수 맞추는 거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만약에 또 자신 없는 친구는 이 또한 모르는 건 아니잖아. 하나도 모르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하지. 그래서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나라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애매한 친구들은 틀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뭐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pH와 POH 문제 이런 것들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내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안하다 싶은 파트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뭐가 없어요. 킬러 단원이 없죠? 양적 계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화학 기본적인 양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거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자신감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딱 시험 보면 아 이거 공부한 지 꽤 됐는데 이거 감각이 딱 안 나오면 멈춰버려요. 문제 풀이가 그럼 당황하거든. 그래서 이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로 좀 들어와서 잘하는 친구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35점 정도에서 42점 정도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 친구는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그죠?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44 또 어떤 시험은 36 불안하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 일단 이런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도 저기에서 난 크게 무리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냐면 음 결론은 양론이에요. 화학반응 양적계산 20번 거 말고 그냥 양론 이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린더 문제 이런 게 들어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피스톤 이딴 문제라 뭐 이게 이렇게 있기도 하죠.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막 자꾸 여기다 뭘 놓고 막 하는 계산 그 다음에 또는 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으면 이 중에 다 있거든. 여기에 뭐 분자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질량의 뭐 부피의 아니면 또는 밀도의 뭐 이런 거 다음이 부피당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이런 이런 양론 문제가 있어요.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파트에서 시간을 써요. 자 다시 와봐봐. 이 중에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파트가 어딜까. 실제 문제 풀 때. 시간을 그러니까 갉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계산이 약하면 여기서 계산하다가 시간 다 쓴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모른다고 시간을 뭐 5분 동안 풀거나 그러는 일이 없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건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없어. 자 이건 어떨까? 이런 시간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건 시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계산하다고 답이 안 나오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를 풀어보면 아 대다수의 모의고사 또는 수능 평가원에서는요. 뭘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써요. 가장 어 이게 20분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9번에 하나 걸리고 12번에 하나 걸리면 그 시간 다 쓸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 양론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려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끌어올린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좀 푸셔야죠. 그래서 어 오래 봤던 기출 딱 뽑아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 풀 필요 없고 양론 문제만 다시 한 번 쫙 점검하는 거예요. 또는 몇 개 없잖아. 그럼 이제 수 안에 있는 양론만 딱 몇 개만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 고르면 10개에서 한 20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를 풀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킬러급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모든 수험생의 딜레마야 고민은 이거죠. 킬러 이거는 완성도 완성이 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9월 모평을 앞두고 있는데 9월 평가원 끝나고 다시 한 번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9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이제 11월이 있어 그잖아 위험한 투리가 뭐냐면 자기가 개념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근데 그 여러분이 말하는 개념은 진짜 수능과는 상관없는 개념인 거야. 그 개념이 개념이라는 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탄탄한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죠. 한 번 안 되는 행동이 나는 개념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킬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대단히 위험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아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끌어올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킬러에 대한 고민은 일단 뭐 뒤에서는 또 하겠지만 자 9월 모평 앞두고 있잖아 우리가 이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킬러문항이 있을 거예요. 뭐 있을까요? 일단 3월 4월 6월 7월 그죠? 어 그 다음에 요게 올해보 모의고사 중화 다 한 문제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적회사 하나씩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작년도 6월 작년도 9월 작년도 수능 됐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중에 뭐 너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뭐 일부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항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있으면 이 문제를 다시 풀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감각을 쫙 끌어올려줄 건데 어 가능하시면 얘네들의 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 만큼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설사 내가 이번에 어떤 만약에 호남 유형이 양적회사는 호남 유형이 그 주입이 있잖아요. 호남 유형에 대한 문제를 거의 뭐 엄청 반복해가지고 호남 유형 다섯 개를 다 외우고 있어. 딱 나오면 나는 이거 뭐 1분 3천에 풀 수 있어. 궁금했는데 막상 9월 평가원에 주입이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따지는 시험은 수능이잖아요. 난 9월에 안 놔도 괜찮거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 틀리고 나서 문제 풀이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이 한번 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킬러는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 중화든 양적계산이든 기본적으로 주입형 그 다음에 혼합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양적계산 문제 약간 실험이 있죠. 피스톤 실린드라는 실험이 있긴 하지만 핵 주는 그래도 주입이냐 혼합이냐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암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다시 풀어주는데 만약 여러분이 3월 교육 초에 나왔던 킬러 문제를 푸는데 못 풀었어. 그러면 학습법 자체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6월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풀려고 했더니 야 이거 푸는데 한 8분 걸렸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은근히 3월 4월 올해 본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제가 수정에 나올 확률이 거의 꽤 높아요. 그리고 다 그 놈이 그 놈이야. 나중에 풀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자 암기할 수 있을 때 숫자를 여길 수는 없잖아. 그 얘기는 아 풀었을 때 거의 한 2분 컷 최소 2분 컷이 나와줘야 그게 너는 탄탄하게 대비하고 시험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9월 평가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D-100이 이제 지났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9월 평가원도 목전에 두고 있고 수능은 사실은 이제 서서히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 이때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감이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궁금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함까지 막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때도 설명할 수업 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이제 질문은 지금 안 하지만 이게 10월 때 되면 갑자기 질문 하나가 있다. 뭐 이런 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절실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데 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는 45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데 어 50을 맞고 싶어. 그건 약간 약간 그죠?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 심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45점 정도의 심리을 갖고 있는데 40점이 나오는 건 시험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다 풀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케이? 무조건 찍어서 다 맞으면 그건 이제 바람이고 어 여러분 그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알아요. 근데 왜 제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왜 모의고사를 많이 풀려고 평상시 많이 풀려고 연습을 하는 거냐면 어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야. 평상시 하던 대로 푸는 거거든. 근데 평상시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 항상 하는 얘기 선생님이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실수의 50%가 일어납니다.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쉬워 어려워. 엄청 쉽잖아요. 나중에 막 나는 19번과 15번을 엄청 고민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19번은 맞았는데 찍어서 근데 3번은 틀렸네? 뭐 이런데 말이야. 그럼 점수가 그놈이 그놈이죠. 오케이? 따라서 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는 거야. 나는 자신감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시험장에 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나만의 난 2주 또는 3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어 구혈평가원 어 해설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